시작끝방 시작끝방 우리가 오늘 BTS 팝업스토어 갈거에요 우리는 아이돌을 별로 안좋았기 때문에 제가 갑니다 너! 아이돌 하나있어 오! 새벽원 출근하고 적혀있는데 앞으로 쭉 가시면 되요 우리 강남 만나자 공다 맞아 여기는 강남 앞으로 가봐 제가 너무 저녁 도와ㅋ 노래방 slide 이 채널이 가장 강남 완전 강남 안심 여기가 유명한 강남 야 강남 스타일 한 번 더 아닌가? 어? 이거 슬로우모션으로 두번 보여줘야지 한국사람 프렌즈 좋아해 11번 출구에서 계속 걸어오다고 보면 이렇게 생긴 거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쭉 가시면 BTS 하우스 오브 BTS 드디어 내가 BTS 팝업스토로 간다 BTS 팝업스토어는 내년 1월까지밖에 안해요 이번에는 컵방에서만 모호자 망 저녁때문에 도착했어요 내년이 있어 왔어? 응 어디? 예 아 버벅 4호 여기가 보통 3시간씩 기다린다고 해요 오늘 평일이라서 조금 덜 기다릴 줄 알았는데 오늘도 사람들 좀 많네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기다리게 해야할지? 하나, 하나, 둘, 셋 아 뭐 사지? 아 진짜 제일 중요한 것들은 목록은 60,000원 없어? 30,000원 목록은 2,000원 아 첫 카드 여기로 오게 되면 이것이거든요 맛있거나 먹을 것들은 모두 가방 속에 넣어주시고요 혹시 테이크와 커피 갖고 계신 분들은 입장도 내 세일통 위험해 어디서?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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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에서 춤춰줄게 집에서 춤춰줄게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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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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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입장에 할 거야 뭐지? 이거 입장에 해당 이거 입장에 해당 베킬라 백킬러 바이바이 백킬러 마리 여러분 복숭아 빨리 올라가 안녕하세요 네 이거 돼? 자, 리아 이거봐이 거 처음인따 ؟ 할렐네 아 처음에 있어 욕심 누가 더 이상한 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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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스 오브 BTS 야 하우스 오브 BTS 근데 오빠가 이거 뭐해? 뭐 저리 가 좋아 넥트플로워 이제 마지막이야 어떤 칼라쿠나 저희 생각전 안내해 드릴게요 오 와우 잘하시네요 아 맛있게 드세요 오 오 아, 여기가 랍스터픽쳐 그럼 이번엔 칭찬이 들어가세요 칭찬이 여기에 있는게 칭찬이 한입 칭찬이 한입 칭찬이 이리 와요 칭찬이 한입 끝났어 폭상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우리 아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상은 여기까지 여러분이 오늘 영상은요 오늘 영상은요 오늘 영상은요 오늘 영상은요 오늘 영상은요 오늘 영상은요 여기 영상은요 이렇게 막상 여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기가 영상의 속도 구독자 여러분 이거 언박싱의 택? 안 돼 안 돼지 그거 또 알려줘야지 한 번씩 해줘야지 제 영상은 리와 준 여러분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여러분이 행복한거죠 정말 정말 마음에 드는 거에요 정말 마음에 드는 거에요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에요 여기가 원래 이렇게 있어 하지만 나는 큰 거 보고 싶어요 오케이, 오늘 우리의 영상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하루 되세요 아니요, 여러분이 건강한 하루 되세요 바이바이 감사합니다